이제 와서 어떻게 돌이켜? 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여자 생겼다고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 일인가? 죽을 병 걸린 건 아니겠지? 아무 이상이 없어요? 내가 엄마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가 있다고 있어 엄매도 니들이 모르는 엄청난 비밀 아빠, 미국에 있었어요? 언제요, 아버지?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 같아? 아버지 아니라고 하면 믿겠네 이게 뭐야? 이게 말이 되냐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